한국의 살인사건 38번째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막가파.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이 범죄 조직들의 대보를 잇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막가파를 오늘 달아볼까 합니다. 1994년엔 지존파가 있었다고 한다면 1996년에는 막가파가 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1999년도에 영웅파가 있습니다. 얘들이 1996년 9월 초에 두목은 이름 얘기해도 돼요. 최정수입니다. 최정수. 그 당시에 20살이었어요. 애들입니다. 애들. 최정수. 폭력등 전과 8범이었고요. 경기도 화성 송삼면사람이에요. 최정수 등 해서 나중에 가입한 인원까지 합치면 전부 9명이 돼요. 저희가 이름 얘기하는 거는 두목 최정수, 부두목 박지원, 행동대장 정진영 이 정도만 실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수, 박지원, 정진영 등등은 아예 처음에 결성 단계에서부터 모의를 한 놈들이에요. 모란역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가지고 막가는 인생, 막가는 인생이라는 이미지가 담긴 이름이 뭘까에다가 막가파라고 정했어요. 그런 범죄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걸 결성한 다음에 이것들이 썩음 썩음한 중고 소나타 차량이 한 데 있었어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범행하기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아마 5명이 모였던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총 9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생매장 사건은 바로 10월 5일 날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바로 납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성하고 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3일 전부터 사전 탐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고 얘네들도 제일 돈이 많고 혼자 다니는 여성을 타겟으로 분명히 삼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9월 초에 범죄단체를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자 납치 그다음에 아리랑치기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로 한 다음에 첫 타켓이 된 사람이 김모 씨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0월 2일 날입니다. 96년 10월 2일 날 새벽 2시경입니다. 새벽 2시경에 이 피해 여성은 서울 강남구 포위동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던 40세대인 김모 씨였어요. 여성. 김모 씨가 이제 일제 혼다 어코드라는 승용차를 끌고 댕겼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볼 때는 저 여자가 돈 좀 잊겠구나. 그 당시만 해도 혼다 어코드 승용차 끌고 댕길 정도면 꽤 잘 산다고 본 거예요. 이 여성이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이걸 본 놈의 일단 최정수 그다음에 박지원 정진영입니다. 이 세 명이 네 번에 걸쳐서 이 여성을 살살 미행을 해요. 차 끌고 가는 걸. 쏘놨다 썩음 썩음한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타고 가서 피해자 집을 확인해 둬요. 그리고는 야 오늘 범행하자. 그날이 10월 5일입니다. 자정이에요. 공공시경. 이 피해 여성이 포위동에 있는 우정빌라라는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 앞에서 딱 이놈들이 숨어 있어요. 집 미리 알아뒀으니까 잠뻑하고 있죠. 그러다가 김 씨가 피해자 김 씨가 어코드 차량을 타고 거기 딱 내려서 주차시켰어요. 그때 지들이 타고 온 딱 덮쳐서 그 여성을 지네들이 타고 온 쏘라타로 강제로 태웁니다. 즉 말하면 납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협박하고 때려가지고 현금 40만 원하고 신용카드 4장을 4매를 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뺏었으니까 비밀번호도 알아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알아내야 된 다음에 손발 묶어요. 눈도 가리고. 포장용 청테이프는 그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차는 어코드 차는 그대로 두고 본인들 쏘나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수원시로 가요. 수원시로 가서 현금 카드로 인출기에서 900만 원 인출합니다. 900만 원 인출해요. 이게 제일은행 수원 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피해자 집으로 가요. 900만 원 인출한 다음에 집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아까 피해자가 주차시켜놓은 피해자 일제 승용차 있잖아요. 그걸 몹니다. 그걸 뺏어갖고 끌고 나와서 피해자는 트렁크에 넣은 채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아까 최정수의 고향이 화성군 송산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목 최정수 고향이에요. 그 집이 있는 송산면 고정리 고향집에 집에서 한 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어디냐면 송산중학교 염전이에요. 염전. 그런데 그 염전이 폐업된 염전이어서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안 거죠. 최정수가 자기 집 옆에 있는 폐소금창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끌고 가서 소금창고 안으로 가서 구덩이 팝니다. 구덩이를 팠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너비가 3m. 그다음에 깊이는 1.5m를 팠어요. 그리고는 피해자가 끌어냈죠. 살려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죠. 옷을 생선의 칼로 전부 다 찢어서 나체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덩이에다 밀어넣고 생매장에서 살해합니다. 그때도 그때까지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돈 더 있니? 응. 돈 더 있냐? 그다음에 담배도 연거퍼 두께비를 피게 해줘요. 돈 더 없다. 살려만 달라고 하는데도 살려주지 않고 했는데 이 염전소금창고가 93년대경부터 사용을 안 했대요. 그래서 폐창고 7개 중 하나인데 전체는 6m 50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제법 크죠. 그러니까 그런 창고 형태로 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창고에 들어간 거죠. 데려가서 단층 슬로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폐소금창고인데 거기에서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 길 주변에는 갈대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 거의 밤에 오지 않는 의습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나중에 도난 차량이 검거가 되고 얘네들이 자백을 했으니까 생매장 당한 걸 알게 됐지만 아마 정말 그냥 안 잡혔다면 모를 일이고 계속 계속 연쇄적으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사실은 생매장도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누운 상태로 덮은 게 아니고요. 1.5m 되는 데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치 나무 심는 것처럼 사람을 세운 상태에서 흙을 모아갖고 생매장을 했는데요. 그 깊이가 1.5m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판 게 좀 부족하잖아요. 덮하기 곤란하니까 살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꺾어가지고 옆으로 꺾은 채 위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생매장을 시킨 겁니다. 이 천하에 이런 범행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생매장을 한 이유가 손에 피 묻히기가 싫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10월 5일 날 없어졌잖아요. 네. 여성분이 혼자 아마 거주하고 있었나 봐요. 음 그래서 부문 시골에 이 대구 쪽인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 모시고 있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동생이 저 이제 좀 다리를 못 쓰는 바람에 동생 분식집도 이 그 단란주 좀 해가지고. 벌어서 동생도 돕고 했던 초녀이고 우애도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살림꾼 같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 여성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같이 안 사니까 사람들이 10월 11일 한 6일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가출인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차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전국에 수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가 그렇게 넉넉해서 혼나를 끌고 다닌 게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사건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자기 직업적으로 자기 생활 능력보다 좀 비싼 차들을 몰고 다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마 피해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됐던 것 같은데 이 마카파 애들은 피해자를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혼다 어코드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2700만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라서 그 차를 샀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살고 있는 포위동에 있는 원룸도 9평 남짓이었다고 그래요. 그니까 잘 사는 여성도 아니고 독신이었었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삼남 1녀 중에 큰 딸이라고 그래요. 그니까 살림미천 큰 딸이었는데. 86년도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경양식집 같은 거 운영하다가 95년부터 이제 지금의 단란주점을 인수해서. 그 번 돈으로 교통사고 난 남동생 분식점 차려주고. 대구에 있는 부모님 봉양하고 효녀고. 동생을 아끼는 누나였던 겁니다. 하여튼 900만 원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여성의 카드에서 인출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잖아 이놈들이. 첫 범행치고는 큰 돈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10월 5일 날 그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14일 만에. 96년 10월 19일 날 20시경에 오후 8시경에 성남의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경춘만남휴게소에 침입도 합니다. 거기서 현금을 절취하다가 발각됐는데 그때 이제 또 옆에 주유소 직원 김모 씨인데 29살 먹은 남자인데 엄청 두드리게 배우고 돈 14만 원 또 뺏어요. 팔 같은 데를 흉기로 막 질러가지고 중상 입혔었어요. 그거 말고도 자 8시경에 그렇게 한 번 했죠. 그다음에 새벽 3시경에 양재동에 있는 주유소가 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일날 공 5시 40분경에 또 분당에 있는 주유소가 가지고 또 93만 원 정도 강도하고. 이게 지금 요게 아까 얘기하셨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세 군데의 주유소를 하루에 습격해서 14만 원 70만 원 93만 원 종업원들 막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네. 그 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96년 9월 2일 결성된 상태에서 범행 주유소 강도한 10월 19일까지 사이에 얼마 안 되죠. 9월 1일부터 10월 19일이면 한 달 남짓도 치.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강도살인 강도 6번에 걸쳐서. 10월 19일까지 범행 기간이잖아요. 네. 10월 28일 날 이 새끼들이 적발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10월 19일까지라고 하는 거는 경찰이 밝혀낸 것만 10월 19일까지일 거예요. 10월 19일부터 얘들이 검거되기까지가 10월 28일이 검거니까 그러면 거기도 한 열흘 남짓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도 뭔가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네. 하여튼 범행 기간은 96년 9월 2일부터 96년 10월 19일까지 6차례로 특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네. 그리고 얘들이 10월 28일 날 공 3시 30분이에요. 새벽 3시 30분에 남한산성 부근에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서 검문을 해요. 이제 그 목검문 하잖아요. 네. 검문을 하는데 딱 보니까 어? 저 차? 강남경찰서에서 수배된 차네? 딱 세웠어요. 그런 분들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검문 딱 하는데 최정수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씨 아무도 잡는 아무 잘못 없는 우리를 왜 잡고 난리쳐? 뭐 이렇게 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이건 막 수배된 차량이야 도난 차량이야 그러니까 그때 최정수 가볍게 아주 항의하고 순순히 연행에 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막가파가 한 행동에 비해서는 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건 기법입니다. 여러 명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놈들의 범죄 사실을 추궁할 때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약한 놈을 골라요. 그 약한 놈의 기준은 나이가 제일 어린 놈. 어린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보니까 다섯 명 중에서 아주 피도 안 많은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열 일곱 살짜리 이모 군. 딱 걔만 끌고 와서 분리했어요. 너 이 새끼야. 딱 추궁하는 겁니다. 니네들 사람 납치했지? 그 열 일곱 살 먹은 이모 군한테 딱 그랬더니 바로 자백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납치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황당한 거지. 아마 박 주임도 박경희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처음에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럼 이 새끼 왜 죽였는데? 막 그랬더니 살려두면 신고할까 봐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범죄 현장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더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염전도 얘기가 나오고. 다 뭐 생매장 한 얘기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형사 과장이야 이거 이상하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체를 발굴한다고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형사들은 에이씨 이 새끼 장난치는데 이거 지금 이 새벽에 소금 창고까지 가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발굴한 거는 낮에 5시 30분에 이제 발굴 작업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조금 헤맸던 것 같습니다. 소금 창고가 한 7개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가 헤매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밤 9시경에 찾았는데 거기에서 사체도 발굴이 됐고요. 시체하고 함께 묻었던 핸드백 그리고 이제 불에 태운 것 같아요. 옷을 불에 태운 것 같습니다. 옷 칼로 찢어가지고 했던 거 불탄 핸드폰 옷도 태운 거 지갑 팬티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체를 발굴했는데 한 20여일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창고였고 시체는 크게 부패하지 않아서 얘들이 범행한 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끝났어요. 사실은. 네 진짜 결성한 지 한 달 새에 범행. 살인사건 하나 강도살인 하나 주유소 습격 세 번. 일단 구성원부터 쭉 한번 불러주고 할게요. 두목 최종수는 20살입니다. 무직입니다. 폭력전과 등 8범이에요. 20살짜리가 벌써 전과 8범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금 창고에 있는 경기도 화성 송산면 살고 있고요. 고향집이 거기에요. 그다음에 부두목 박지원이는 얘도 20살입니다. 무직입니다. 얘는 전과 3범이에요. 그리고 충남 당진 신평면에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행동대장 정진영이도 20살입니다. 무직입니다. 얘는 전과 7범이에요. 충북 충주 단월동에 살아요. 그다음에 유산봉이까지 얘기해도 되나? 네 번째 소연인데 유산봉이. 얘도 20살인데 전과 3범이에요. 얘도 충북 충주 1위면에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두목 최정수 같은 경우가 특이해요. 이 자식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깡패 새끼 조양은이. 네. 조양은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폭력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얘들 성향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에 대한 삐뚤어진 증오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얘들 돈 많은 사람들 증오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놈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이 늘 증오스러웠다고 이런 말을 자기들 입으로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몰려 살다 보니까 강남 일대 부유층이 증오스러웠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정수 같은 경우는 외제차나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외제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최정수는 사형이고요. 그다음에 부두목 아까 얘기했던 박지원이 그다음에 행동대장 정진영이 얘들 두 명은 무기징역으로 끝이 났어요. 판사가 그렇게 했죠. 너는 사형 최정수는 박지원이 정진영이니 두루는 무기징역 이렇게 땅땅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놈들이 일어나서 야 이 새끼야 판사한테 네가 판사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판사만 다냐? 너는 평생 사는 것 같아? 살 것 같아? 판사한테.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고 난동 피운 거예요. 하여튼 이놈들은 재판정에서 난리 죽이는 것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났어요. 법정에서도 막간 막갚아. 막갚아 법정 난동 이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에 몽조리 다 그걸로 도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97년 1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최정수는 사형 확정됐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고 박지원이 정진영이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요. 얘들 죄는 살인 그다음에 사체 유기 범죄단체의 결성 이 세 가지 죄로. 최정수는 교도소에 있는 건 명백하고요. 무기 받은 박지원 장진영에게는 무기가 감형돼서 나왔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 이외에 많게는 7년 적게는 집행유예 받은 조직원들을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본다면 평생 동안 죄진 마음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한테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답게 더 열심히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사건 의뢰를 조직원 중에 하나라도 아마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가코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사건 의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